김수진 공원 먼지 만지자 공원 먼지 만지자 좀 나와줄래요? 아 예 약간 캠빨 좀 봤네 너 아 예 스트림 할 생각 없어 아니네 이게 오늘 좀 미끄럽다 어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대로 찍혔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해 아 아 빡세다 사라진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집중해 좋아좋아 다 좋았다 아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아 그냥 열심히 휘둘면 돼 알겠어 내가 열심히 할게 질겜하는거도 뭐 싸우지 말자 참 안 돼 지났다 나는 아 내 몸조 중요하다 통조아 가봐 아 통호 공이 미끄러워서 공이 미끄러워서 아 야 성주아 성주아 그렇지 다 있어 등딱해야 돼 딱딱 야 야 대이형이 라인보래 아 하아 좋았는데 성주가 성주였네 세시분 되자고 여는 무슨 할필가 없어 하아 하아 아 응 나 오늘 몇 대 몇 대상하십니까 한 4대2 정도 4대2 그냥 6대3입니다 치킨빵 혹시 10시 이후에 드신거에요? 9시 이후에 드신거에요? 바로 기프트콘 속이다 그쵸? 아니? 비비큐 근데 내가 좀 격하게 할까봐 아 오케이 내가 새껄 넣으려고 했는데 격하게 할까봐 조진거 같아 오 쉣 잘 많다 공이 미끄러워 여기 우리 정말로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알갖고 그런거 글쎄 공 잃어버릴 것 같지 적은지 공이 되게 좋았는데 이거 이거 저거다 저거 저거 아니야? 적은가? 우리끼 아니었던데 그게 더 좋은데? 그게 좋은거지 여기도 미끄리나? 미끄럽긴 할걸 돌기가 뜨거에요? 돌기 좋나 많아 이거 매치볼은 돌기가 엄청 많아 Dad 무슨 meio Basketball 어 투 하세요? 여기 트럴 3인방 아니지? 우리 이제 나이 먹은래? 우리 이제 트럴도 다 빼놨어 쉣 그거는 우리나라 여까들이 이제 별로 없네 오 쉣 오준형 아니 김준형 오프사이드 아니야?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오 나이스지 도망가려고요 lv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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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v 해드라 뭐야 너무 안 좋아 숙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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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너 모르니까 이렇게 둔탁하냐? 사과, 사과 안했어? 사과 안했어? 내가 뭐 참 났는데 손자리 옮니해 어? 옮니해 손자리 왔어? 방금 철상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가지고 다시 공지 뺏으려고 아니, 철상이었으면 참 날렸지 사과 안해? 왜 사과 안해? 그 소리 진짜 둔탁차게 잘난 거야 그냥 give an take이지 뭐 사과 안 해 아 그치 인생은 give an take이지 이거 때려면 되겠다 들어갔다 와! 나이스! 지렸다 나이스! 너무 고워 들어갔었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게 살살 가는 거 같아도 은근히 빨린 거 같아 그렇다 해야지 되잖아 알 건데 천천히 둘이 오케이 내가 큰일 그래서 나이스 여기다 이 거칠함을 담으 수 있어서 좋았다 연호 머리 보자 연호 그러면서 성주한테 절아 왼쪽 딱 깔리기 딱인거 특한 볼 성민이 이리야 다음에는 윗발 간다 간다 출발 출발 연호 저 4번 되게 크다 4번이 누구야? 오른쪽 끝에? 거기 한 100번씩 되는거 같은데? 180번이 되는거 같다 존나 아프겠다 스피드가 딸지겠지 아니 키 컸을때 무릎 존나 아팠을거 같은데 앞뒤로 아프면 성장성 존나왔겠지? 난 무릎아 난 일찍 끝나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덕은 같다 응? 그거 많이 갔어 못 뛰는거 아니지 또? 연호는 체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 연호 윙윙윙 온라 встреч corona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성장 생각 쏘지 마 어 자기 사람 취재 자기 사람 야 너한테 한거 아닐꺼야 발 빼고 그래도 하치니까 길어서 그러던데 그냥 부딪쳤다고 아씨 about 했나봐 그치 5에 3, 0 5에 3, 0 우리팀 남서찬 사과 사과 정재야 사과드려 나이스 길다 아 좋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85 와 나 땅 좋아 근데 방금 연기 개 지렸다 나이스야 너 나이스 정재야 먼저 사과드려 나이스 나이스 사과 드려 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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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간사하게 좀 힘든가 보네.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. 여기가 못하는 게 잘하니까 압박이 빨라서 다 급급한 것 같아. 나도 그럴 듯. 꼬리 컨트롤 안 되고 하니까 윗법도 안 되고. 훅 편돌리기지. 열심히 해. 열심히 할게. 열심히 하면, 다 돼. 너가 지금 운동을 했다고. 그러니까 떨려. 여름에도 저 패딩 입는다는데. 추워? 추워서? 반팔에 패딩 입는다는데. 가만있으면 춥대. 여름에? 한결같지? 역해만 그러네. 이것도 한결같아. 이렇게? 한결같아. 도량이 안 되나 봐. 전혀 안 되나 봐. 천민아 좀 친척하면 돼. 집중해. 집중하면 돼. 하. 아... 주시. 조작 사이잖아 오케이 정비해 빨리지마 안 돼 괜찮아 좋았어 괜찮아 포우야 지적이 잘 갔다 포우야 지적이 잘 갔다 포우야 지적이 잘 갔다 이렇게 다치기 전에 다치기 전에 조진다 노린거지 사이드 한번 통과했다가 사이드가 지금 다 좁혀서 하고 있어가지고 다치기 전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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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나도 야 믿어라 믿어라 왜 의뢰이 있어 나 안 돼 병정 병정 짙다 다시 까지 어 굿킥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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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미쳤다! 칭찬해! 테이크 원! 오른쪽으로 가시지 근데 왼쪽으로 갔다 있거든?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오른발 대 밀어 어쩔 수 없어 오른발 대 밀어 근데 아웃사이드로 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저쪽으로 저번째 그렇게 해서 어우 샛 야 테이크 좋아! 테이크 지친다 아 시발 ㅋㅋㅋㅋ 형님 물때마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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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오! 놓치! 오! 아 좋아 좋아 야 마무리 좋아 연호 구원 성주 좋았어 성주 좋았어 형님 자신있게 나가지마 나가지 천천히 천천히 가 사이드 몰아 사이드 몰아 안 돼 좋아좋아 까위 야 저런 바지 살까? 뭐? 긴 바지 축구 바지 이거 꽉 달라고 잘해 보이는 것 같아 저말이 커구요? 잘해 보다 조졌다 이거 이건 그렇지 대기 수기가 좋은데? 응 대기 지금 존나 잘하고 있어 100점 정문양호 소통해 헬창탈길이 소통하라고 여기 많이 얘기 많이 돌았어도 됐어 훼창탈길이 흐흫 야야 우리 가까운다 줘 가까운다 줘 가까운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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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주야 이거 너가 봐줘야 돼 아 좋다 와우 대박 대박 오우 선출 2명 있댔어 강현이가? 진짜 선출을 되렸나요? 근데 선출 많겠지 우리가 없는 거야 와우 왜 못 이겨? 어? 왜 못 이겨? 빨리야 잘하는 걸까? 말해봐 일단 수비가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저기 지금 뭐 없잖아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건 골 저 4번에서 형 딱 이래 형 딱 이래 경업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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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워 가자 애들 얼마 안 나왔다 가수워 들어가 redesisa 물장 TY 뛰어 아 존나 세다 저세 어 아 이거는 위험하다 나이스 나이스 수비 좋았다 수비가 좋네 야 성주야 쎄 쎄 엄청 쎄 그냥 뺄 건 빼 너도 우리 거 아니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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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 도와줘 가운데 도와줘 더 깜짝 놀라 고마워 내가 전혀 물어보았 도와줘 바다